여기도 얇아 여기도 얇아 여기도 얇아 여기도 얇아 여기도 얇아 여기도 얇아 이래 너희도 열심히 모아 멋진 둥지 지어 이 정도면 되겠지? 아니다 기왕 만들어주는 거 뭔가 특별하게 그래 화장실도 따로 만들어주자 그럼 재료를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영차 영차 호 그래 새끼들 놀이방도 만들어주자 양차 영차 더 더 많이 더 많이 그래 엄마 빵 아기 빵 따로 으 자 영차 더 더 더 많이 많이 동지 지어보니까 어땠어?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었지 그치?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좋았어요 까치가 자기 둥지를 만드는데 막대기를 몇 개나 썼을까요? 30개 30개? 100개 100개? 어떤 사람이 세봤대요 이렇게 세어봤더니 2,000개였대요 입으로 그렇게 2,000개나 되는 나무를 열심히 날라서 우리가 이렇게 둥지 지은 것처럼 까치도 지은 거죠 와 너희 정말 잘 만들었다 나도 멋진 새집을 만들어야지 까순이가 엄청 좋아하겠다 어? 어? 이 소리는? 어? 어? 어떡해? 까순이가 벌써 돌아왔네 까순아 좀만 기다려 금방 둥지 만들어줄게 알았지? 와 짝 짝 짝 우와 나 몰라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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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우 나르고 그냥 내가 다시 만드는 게 낫겠다 그게 훨씬 빠르겠어 숲속으로 오세요 숲속으로 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가만히 기울여봐 숲속이 속삭이는 소리를 미안해 까순아 네 둥지를 망가뜨려서 그 대신 새끼들 나오면 내가 잼나게 놀아줄게 그래 나르고 우리 아가들하고 정말 잼나게 놀아줘야돼 숲속으로 오세요 숲속으로 오세요 야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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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는 마음을 안아 숲과 우리들은 친구 안녕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